기상캐스터 배혜지 양양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여객기의 탑승객 증가로 공항 이용객은 2년 연속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코로나로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이르면 3월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 양양 여수 노선의 신규 취향 등 국내선 노선 확대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화물 운송 사업도 검토 중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수익 다변화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 면허 취득, 플라이강원 모빌리티 등 사업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운분야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여객 수송 대신 물류 수송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안과 러시아, 일본을 오가는 국제 화물 여객선이 다시 취향하면서 컨테이너와 차량, 중장비 등 화물 처리량이 취향 전과 비교해 최대 50%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컨테이너 선사가 오는 6월 동해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전기항로를 개설하겠다며 동해시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페리는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한 130개, 1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 컨테이너 전용 항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뭐 천 개 가까이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크루즈 운항도 재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항공과 해운 업계는 코로나19가 주요 변수이지만 국제항로 운영 재개를 중심으로 올해 양적 성장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